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례식장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장례식장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장례식장의 위치는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편의 좋은 곳인지, 또한 주변 경쟁업체의 분포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장례식장의 수익 구조 분석이 필수입니다. 연간 매출,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 전망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는 매매 이후에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네 번째, 장례식장 시설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건물의 노후화 정도, 최신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매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세요. 다섯 번째, 장례식장 직원들의 만족도와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매매 이후에도 원활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법적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인수하려는 장례식장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관련 허가증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장례식업계의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현재 트렌드, 경쟁, 환경 등을 분석하여 향후 장례식장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덟 번째, 장례식장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장례식장이 고객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 향후 운영에도 도움을 받으세요. 아홉 번째, 장례식장 인수 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매매 과정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세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시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장례식장 매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